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레거시 미디어는 그들을 즐겨 섭외한다는 거죠. 24년 4월 3번째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헬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헬마우스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를 종료해야 벌표할 수 있잖아요. 5, 4, 3, 2, 1 해서 그 이유가 경향을 한쪽으로 미리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평론가들의 의견에도 우리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한국과 일본 언론의 비슷비슷한 위약인데 제발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 같은 걸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우리가 그냥 파악하고 알 수 있게.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투명하게 앞에 맞박에 써붙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D들이나 라디오 PD들, 시사 PD들이나 기자들,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 보면 귀신들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편향성을 들키지 않고 필자나 내가 부르는 패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무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나 이용해도 돼 하면서. 제일 좋은 코멘테이터가 전향자들이죠. 전향한 사람들. 저 사람까지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들어볼 만하겠네. 그래서 한동안 아주 인기 있었던 패널들은 광주 출신 보수 패널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헬마우스 코너를 거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혹은 이번에 개혁신당의 비례순번을 받은 금태섭픽의 편의점주 봉다로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광주에 출마한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마포 의뢰 출마해서 정청래 의원하고 붙었던 함은경 씨랭 이런 분들. 다 헬마우스 코너 지나갔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오늘 다루게 되는 분은 말씀하셨던 그중에 이번 총선 기간에 제일 뜬 사람이야.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이 사람이 조선일보의 코멘테이터로 나온다면 이 타이틀이 얼마나 섹시합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이 얘기하기를. 민주당은 망했다. 망했다. 너무 좋죠. 그냥 타이틀이 그냥 몇 개씩 헤드라인이 내 머릿속에서 뽑혀 나올 조선일보 데스크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0년대 들어와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책 제목. 좋은 불평등. 최병천 저. 좋은 불평등.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내놓는 책의 제목이 좋은 불평등이다.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히 진보 정치를 이야기한다. 소위 진보 범주에 들어가는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불평등이라는 게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책을 냈다고 그걸로 엄청 장사를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길래 저 인간은 뭔가 저의 호기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인간이 다 있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페이스북을 팔로우를 하고 진짜 글 길게 쓰거든요. 어떤 경향을 알게 됐습니다. 아, 점쟁이구나. 어이? 점쟁이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의 유형 중에 저희가 아는 백모 씨나 이런 분들 같은 유형도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점쟁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점집에 온 고객한테 집에 개 키워? 이렇게 물어봅니다. 멘트는 둘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개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에 맞춰서 개 키워 했는데 개 안 키우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맞춰 잡는 유형. 그렇죠. 혹은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 네. 정해진 결론값이 있고 자기 주장에다가 현실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가는 원래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의 원인과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말하고 싶은 거에 현실을 갖다 맞추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말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뻔뻔함이죠. 그렇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뻔뻔함이라고 읽지 않고 멍청함으로 읽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보지만 그런 경우에는 점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원래는 개 키워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혹은 아 개가 있어?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을 뒤집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전망이 바뀌고요. 요즘 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주식 리딩방의 범죄 유형 같은 거죠. 두 개의 서로 다하는 소비자군을 나눈 다음에 아 그렇죠. 이 주식 망한다. 이 주식 된다. 서로 다른 정보를 흘려줘서 되는 쪽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신문독자인 개인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다만 그 사람은 뭐를 잘 아느냐 최병천 씨의 경우에 대입을 해보자면 글을 쓸데없이 길게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길게 쓰면 그걸 페이스북에서 계속 찾아보는 사람들 중에 유력자들이 있거든요. 네. 출판사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인사 결정권자들 중에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멍청한 사람 많거든요. 페이스북에 글을 길게 쓰면 일단 현장 가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글이 길면 이상하게 멋있는 글 같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뭘 가미하느냐 자꾸 숫자를 집어넣어. 맞아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하진 못하지만 너무 웃긴 게 미친 소리 길게 써놨잖아요. 그럼 꼭 내가 아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 개짜증 납니다. 와 나랑 팔로우 겹치는 게 27명 이래요. 맞아. 개짜증 나. 그래서 나는 좋아요 안 한 사람인데 뜨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분들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에게 스피커를 쥐어준 사람들 그 사람한테 타이틀을 만들어준 사람들 이를테면 그 집의 고객들 네. 그 점집의 고객들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준 사람 혹은 그 사람한테 출판의 기회를 준 사람 매우 문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적어도 민주당 중진 중에 그 인선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반성할 계기가 한번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래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야 민주연구원 부원장 10명이야.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9명으로 줄여. 개쵸. 정원 줄여.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독자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9명, 12명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쓰인다는 걸 알아야죠. 이게 사실은 제가 점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페이스북이 노인정화되면서 거기에 중장년 남성층들은 자기 피드만 보는데 중장년 남성 정치인들이나 혹은 정치권 비수무리하게 있는 담론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성행을 합니다. 담론층들. 개차증나요. 트렌디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트렌디한 줄 알아요. 님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오래 시간을 쓰면 님이 트렌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95년에 하이텔 노인동호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용산에 갔을 때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하이텔 단말기를 모아놓고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나 그거 있었는데 하이텔 단말기. 이번 총선으로 좁혀보면 그 페이스북 담론 노인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타로 만들어준 거기 담론 노인정 출신들이 누구냐? 그게 함은경이고 그게 박은식이고 그게 최병천입니다. 짜증이 안 납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트렌드를 놓쳐서 정치 담론의 중심이 아닌데 자기들은 거기가 중심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큰 스피커를 그 노인정의 스타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악이 이번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 뭐냐? 이 점쟁이들이 그중에서도 최병천이라는 점쟁이는 그 노인정의 아재들이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옥장판 파는 사람들처럼 옛날 얘기 박정희 얘기부터 시작하죠. 아 좋아합니다. 전두환 얘기하죠. 김대중 얘기합니다. 요즘은 노무현 얘기해도 이미 노인정입니다. 그럼요. 지들은 몰라요. 제가 선거방송 녹음할 때 노무현 얘기하면 다들 졸았어요. 나만 아는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이에요. 정은정은 그때 캐나다에서 속서 공부하고 있었고 아무도 몰라. 내가 얘기하면 20년 전이라고. 난 어제 갔다고. 그리고 선거방송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둘이 얘기해요. 아 그렇죠. 정은정과 나만 아는 얘기. 답답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계층을 포괄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장사수단으로 잡으면 잘 먹힌다는 것을 어떤 점쟁이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누구한테는 니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노무현을 팔았던 거고 이준석이 그렇게 노무현을 파는 거고 지금도 최병천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파는 겁니다. 이런 점쟁이들이 있다. 이 별 연관성이 없는 그 옛날 얘기들을 마치 현재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현재의 정치적 사건들과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속입니다. 아 맞아.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노무현만 있는 게 아니고 레이건이 있잖아요. 레이건. 레이건. 처치. 야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이준석은 삼국지로 갑니다. 진짜 졸라 짜증나요. 이준석 씨 삼국지충이시죠. 아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정치담론입니까? 최근에 대처도 자주 나왔어요. 대처가 뭐냐고요. 도대체. 10년 전에 죽었어요. 이게 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정치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일 수는 있죠. 노무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라고 치면 벌써 돌아가신 기점으로 해도 15년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판도가 바뀌어왔는데 그걸 역산해서 되짚어가면 2002년의 얘기는 2024년에는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22년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하고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욕망인데 우리가 음악 체형에서 자주 드러나는데 내가 전성기일 때 가치가 아직 유효하다는 걸 그렇죠. 계속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게 아재입니다. 맞아요. 그게 아재예요. 내가 아재라는 걸 인정해야 나보다 앞서서 트렌드를 있는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20대 때 입었던 옷들을 왜 요즘 애들이 입고 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옷이거든. 이 점쟁이들 옛날 얘기를 팝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팔려요. 충분하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노인정에서 구수한 얘기해주는 그 아저씨가 되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담론판에서 잠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눈속임을 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 숫자입니다. 제가 왜 숫자라고 하느냐.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그걸로 해석 틀을 삼을 수 있을 때 그게 데이터죠. 그런데 그냥 나열만 하면 그건 그냥 숫자입니다. 24.5%가 숫자를 넘어서 데이터가 되려면 상황에 적시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냥 24.5%를 아무렇게나 글 중간에 끼워 넣으면 그건 그냥 숫자입니다. 그건 대학교 숙제 용어로 글자 채우기라고 하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아무 글자를 넣는 기술. 그 기술이 최병천이라는 자칭 비평가의 가장 뛰어난 역량 중의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를 자꾸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자꾸 보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노인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뜯어보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심지어 속이기 위해서 이상하게 집어넣은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긴 하네요. 아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 니줄을 깔았고요. 이번 선거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전문가 인척하는데 아직 세상에 무해한 고관여층들이 있어요. 어디에? 게시판에 있어요. 게시판을 뒤집니다. 서울 방송을 준비하다 말고 궁금해서 막 뒤져봐요. 자기가 청량리 사는 사람이래요. 청량리면 청량리 역을 기준으로 왼쪽은 동대문 갑 오른쪽은 동대문 을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 동대문 을 청량리 역 쪽이 전농동이에요. 그쪽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 근데 거기가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장경태는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글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엄청나게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청량리 역 바로 앞에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바퍼 밀어내고 엄플 하나 걸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가 상당수가 큰 평형이에요. 50평, 60평짜리가 있어요.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은 입주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분석이죠. 그리고 결과는 장경태의 득표율 올라갔어요. 이게 데이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아니 근데 마지막 거 말씀하시기 전까지 되게 그럴싸하다. 득표율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 득표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비싼 아파트라는 개념 그건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화성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서 여러 이변이 일어난 배경이기도 한데 자산평단가를 비교하면 시사인에서 냈던 기사입니다. 자산평단가를 하면 서울의 웬만한 구의 자산평단가보다 비쌉니다. 그분 엄청 전문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축은 비싸니까 그러면 자산가들이 들어오고 그게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정치 분석을 하면 아는데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처음에는 주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맞지.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요. 맞지. 젊은 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중소형 편수로 편성이 된 아파트라면 거기는 무조건 진보 계열이 유리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리버롤은 철도와 아파트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석의 결과가 레토릭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기 레토릭에 맞추기 위해서 현상을 갖다 붙이면 최병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최병천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네 주의 마지막이에요. 챕터 3까지 있는데 챕터 1 앞에 두 페이지를 읽고 공부를 끝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최병천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로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8시간대로는 프리미엄 헌방차 더쌍화 독일산 맥주오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오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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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실 바이오팜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로아스웰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액세스몰의 슈퍼스테디 늘 잘 팔리는 제품의 할인을 끌고 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에 좀 셉니다. 그렇습니다. 로아스웰 제품들이 이번에 가정의 달 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20% 할인이 일단 들어갑니다. 기존의 로아스웰 제품은 다량 구매 시 할인되는 방식이었죠. 여기에 이걸 포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20% 할인을 더합니다. 중복 할인입니다. 두 번째 혜택 맥주 효모 4병 구매 시 한 병을 더 증정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인체상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이 시즌에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도 이때 사고요. 네. 왜냐하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 제품이니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5병 구매 시 한 병 더 증정 들어가고요. 네. 이것도 어차피 꾸준히 먹어야 되는 제품이죠. 세 번째 혜택 증정받고 싶은 상품을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방금 전에 그 증정 혜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크로스가 가능해요. 즉 맥주 효모 4병 구매 시 혈당 1병 받기가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혈당 5병 구매 시 맥주 효모 1병 받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신묘불측한 이벤트를 조물주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상부가 횡한 나와 혈당 관리로 걱정인 아버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이벤트. 아버지와 나의 입장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용실 갔을 때 사진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분이 그렇게는 안 되세요. 드디어 그런 말을 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디자이너가 그 말을 못해가지고 되게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돌려야 되잖아. 너무 적으세요라는 말을. 당연합니다.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베이스가 다르다는 말로 돌려서 했는데 네. 저희 나이 때 남자분들은 흔히 겪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신 친명계 중진 의원님들도 맥주 효모를 꾸준히 드시면 인체 상부가 컷오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려바라냐. 이건 진짜. 그리고 식곤증 심한 거 요거 혈당 체크 해보셔야 됩니다. 밥 먹고 너무너무 졸린 거 맞아요. 혈당 체크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로아셀 이벤트 꾸준히 드시는 맥주 효모와 혈당 제품 드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아직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분들 이 기회에 한 번 여러 병 사가지고 선물도 한번 드려보시고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액세스몰 상품들 중에 행사가 제일 적은 취미인 거 아시죠? 이 상품들이.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자. 최병천입니다. 최병천입니다. 이분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태면 이제부터 시계열별로 이분이 이번 총선에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참조하셔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자꾸 무슨 시도를 하냐면 비교 대상군으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묶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건 최병천 소장이 어디선가 인터뷰할 때 했거나 본인은 페이스북에 쓴 것들인데 87년 이후에 총선들을 그 결과들을 총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대 총선하고 20대 총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들을 무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몇 번 총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민주당이 몇 번 이겼고 국민이 몇 번 이겼다. 개별적 특성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도 이번 선거방송을 통해서 그걸 꾸준히 꾸준히 짚어드렸지만 사실상 재미 영역을 어떻게든 넘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럼요. 30년간의 역사 지역구 역사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주 적기 때문에 제 원고가 되게 짧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언론의 헤드라인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92년 대선과 97년 대선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격동하는 순간들을 소환해서 그걸 현재 총선의 이벤트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YSDJ랑 이번 총선을 비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30년 전 40년 전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든지 개별적 구도가 판이했던 총선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008년 총선하고 이번 총선은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비교해야지 그때 이명박의 인기 지금 윤석열의 인기 그렇죠. 비교하면 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상군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병렬 나열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뽑아낼 수 있는 척합니다. 사실은 없죠. 그런 건 이런 기술이 하나 있고 그래서 30년 전에 92년 대선하고 2024년의 총선은 정치적 상관관계가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데 혹은 2004년 총선 2008년 총선 2020년 총선 24년 총선은 다 다른데 구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매 국면마다 이번 총선 기간에 발생했었던 각 개개별의 어떤 이슈들을 자기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각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동원해서 앞에 자기가 내놨던 해석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이제 결국 자기가 말하기 위한 거에 나머지 것들을 맞춰가는 방식 동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입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그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끄집어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근데 그 정합성이 꽤 떨어진다 부속해보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병렬 비교할 수 없는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상관관계가 있는 척을 하거나 단편적인 통계를 늘어놓고 마치 시계열적인 통찰을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하거나 우리의 아재들이 익숙한 옛날 스토리나 혹은 옛날 구도 옛날 틀거리를 가지고 현재 구도나 현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1월달부터 보자면 일단 1월은 최병천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책을 냈습니다. 아 네. 어쩌구 공정 좋은 좋은 불평등 아 그건 이제 옛날에 책을 내서 해먹은 장사고 이기는 정치 이기는 정치학 이기는 정치학 이기는 정치학 아 요게 이제 왜 책 낼 때 핫했냐면 일부러 그 시점에 1월달에 단행본 책을 내면서 총선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그런 책 쓰는 사람들 많죠. 1월 중순에요? 아 1월 중순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차라리 전체 구성 구상을 하는 그러니까 뭐 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비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전망을 못해요. 의석수를 그렇죠. 그건 사기입니다. 1월 중순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참여할 당의 대부분이 아직 창당을 안 했고 그럼요. 아 그러네.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단 지역구 획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역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의석수를 예측한 기사가 아니고 인터뷰가 아니고 단행본을 낸다? 그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책의 수명이 일단 그렇죠. 2개월짜리 책은 너무 근데 2개월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뭘 위한 책이냐 강연 장사용 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네요. 목적은 있죠. 이걸 던져놓고 어떻게 팔 것이냐의 문제인 거라서 아니 2개월이 뭐야 2주 가기도 어려운 책이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고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내놨었던 이 말들이 다 맞습니다. 1월 30일에 이런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건 이제 본인이 주강일보하고 한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대로면 민주당 진다. 정권 심판론은 착각. 아 완벽합니다. 착각 이러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착각. 1월 30일에요.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첫 시간에 오프닝에서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의 초의를 말씀드렸던 게 그 고도는 적어도 1년 이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라는 사람이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신뢰도가 제로인 사람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아무리 작업을 하려고 낸 인터뷰 기사지만 보수층 치열합을 하기 위한 인터뷰 기사인데 응원구호죠. 일종의. 그래도 어쨌든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입감을 했네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켓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국년마다 이 사람은 전망이 계속 바뀝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일본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박사 같은 아 그렇죠. 일본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기자 물어봅니다. 민주당 총선 패배를 예측했는데 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2011년 10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이명 박근혜 구호로 보수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줬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 지금도 똑같다 라고 규정합니다. 안 똑같죠. 일단 안 똑같은데 지금도 똑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병련로 배치할 수 없는 유사성이 없는 사건을 나란히 놓고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단 저를 일단 구명할게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선거방송에서 지금도 똑같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때는 친노였고 지금은 미쳤다. 그때는 동교동교였고 지금은 지금은 김한길이다. 그렇죠. 난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도 똑같다는 절대 없어 장난감 박명수의 남미 이행시 생각나네 뭐예요? 이 분 때 오세요 남 남자는 미쳤다 미친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이분은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민주당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에 취해 한동훈 아바타론을 내세워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속습니다. 이거 왜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합니다. 2011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대통령과 성격이 다른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선거를 치립니다. 201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 그랬다라고 이분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러프한 동일씨라는 거는 둘째치고 상황이 전부 다 다른데 박원순하고 진교훈이 같을 수가 없고요. 강서구 청장 재보궐선거하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르고요. 너무 다르고요. 대통령 이명박과 대통령 윤석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른데 그건 다 그렇다 쳐 정말 보수적으로 최명철은 인정해준다고 치고 한동훈하고 박근혜의 비대위원장의 성격 이거는 신문을 애독하는 정치 관심자만 봐도 전혀 다르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개소리예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심판이었고 개석방향의 결과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궐선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판세였죠. 그리고 11년, 12년에는 박근혜가 이미 이명박으로부터 완전히 당권을 넘겨받았고 박근혜의 보수층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찌르던 때였어요. 말하자면 박근혜는 세종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대통령의 최대 정책 목표를 꺾은 사람이거든요. 제1대권 주자였다고요. 한동훈은 그게 아니고 그때 말기의 이명박도 지금 윤석열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올백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 세종시를 관철시킨 사람하고 같은 학렬에 놓는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사건 이벤트가 다 다르고 굳이 데이터로 따지자면 2011년의 정권심판론하고 2023년의 정권심판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처음에 니주를 들을 때 나랑 비슷할 것만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정말 틀린 소리를 하네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에요. 동일하게 놓으면 순간적으로 보는 독자들 그중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런 사기를 치는 거죠. 왜 패배할 것이라고 보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지형의 보수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 완전 틀렸는데? 이게 한자어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게.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보면 이제 지가 분석해본 겁니다. 자 탄핵 이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보수 성향이 약 8%포인트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는데 일단 숫자 들어가죠. 약 8%포인트 많다. 근데 이게 출처가 출처 없는 것 같고요. 출처가 일단 한국갤럽인데 숫자는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인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아무 캐나 넣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2021년 4월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라고 해요. 이때 조사를 하면 당연히 보수 표집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22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투표를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거 알아냈어. 이 문장에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탄핵 이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이 문장에 진보 대신 르세라핌을 넣고 보수 대신 에스파를 넣어도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러네. 그러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에스파가 앨범 낸 다음 날은 에스파가 인기가 더 있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이야기고 너무 그냥 팩트잖아요. 탄핵 이후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층이 표집이 많이 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2021년에 표집을 하면 보수층이 표집이 많이 됩니다. 이게 넉넉히 코보면 넘어가네. 너무 당연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표집해보세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다. 점쟁이 많네요. 이해되네요. 사기예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마치 일시적인 국면 변화나 일시적인 여론조사 표집의 특성을 어떤 구조의 변화인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천 페이지를 제끼고 한두 페이지 찢어가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유권자 지형의 구도적 변화. 진보냐 보수냐로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 1, 2년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확 바뀌어서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가 되고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 사기꾼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담보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자가 이상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자는 생각합니다. 기자라고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윗선에 할 말이 없으니까 완전 개술이다라고 잘 결론을 내면 안 되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요인은 없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역 구도도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불리하냐를 근거를 드는데 지역구 의석이 호남 28석 영남 65석인데다가 강원, 충청, 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린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호남 28석, 영남 65석인 거는 팩트죠 말하자면 그런데 강원, 충청, 제주에서 민주당이 밀린다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인 숫자와 그 뒤에 자기 분석 그런데 그건 팩트가 아닌 나란히 붙여놓잖아요. 하나는 앞에는 팩트지 뒤에는 팩트가 아닌데 팩트처럼 느껴져요. 강원에서 밀렸는데 충청, 제주에서 압살했고요. 제주 어디에서 질 것 같습니까? 제주 지역구 한 30개 됩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원에서 민주당이 밀린다. 이거는 통상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모두 알아요. 제주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이것도 통상적인 반복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판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굳이 한다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충청을 끼워넣잖아요. 그럼 헛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충청은 항상 스윙이고 어제 다 설명해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끼워넣는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는 사기를 친다는 얘기라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지역구도가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지 주장을 막 섞어놓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비놀린 게 지역구도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수도권을 빼죠. 이번 수도권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편집할게요. 이번 수도권에서 지금 민주당 102석 나왔습니다. 장난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30석에서 40석의 열쇠를 갖고 시작을 한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호남의석, 영남의석의 의석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강원, 충청, 제주에서 이미 밀리기 때문에 30석에서 40석의 열쇠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다는 사실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어요. 호남의석이랑 영남의석이 이렇다는 것만 팩트고 나머지는 다 주장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단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의 사기술 중에 하나가 아저씨들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저씨들을 속입니다. 아저씨들한테 사기를 치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단순 지역구도로 선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복덕방식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도 아는 얘기를 누가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해주기를 원해요.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MBN 시기예요. 호남의 의석이 적고 영남의 의석이 많으니까 선거는 시작하기 전부터 무조건 호남 정당인 민주당이 불리하다. 아니 이거 92년부터 하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은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2024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서울 수도권의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그러니까 민정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기고 시작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왜 지금 올 총선 지난 다음에 20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평론가들이 TK 자민연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때는 어렴풋 했거든. 그때는 보수 평론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안 먹힌 선거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슈 때문에 뭔가가 스윙되면서 크게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평론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2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선거도 국민의당이라는 착시효과 때문에 구도를 잘 못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도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구도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끼고 선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수장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에 압승을 했고 2024년에 그걸 확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30, 40대가 중심연령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동안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구도 안에서는 호남, 영남으로 갈라서 구도의 기본 틀을 짜는 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저씨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저씨들이 자꾸 세대 갈라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동북부보다는 경기도의 서남권의 그런 인구 분포가 많고 경기도 북부에서는 신도시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호남은 의석이 요거밖에 안 되고 양남은 의석이 많으니까 무조건 보수장이 유리한 거야. 이런 썰풀이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얘기 그리고 자기한테도 익숙한 얘기 더 이상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틀거리 저는 이 헬마가 해준 어르신들이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최병천식으로 해석해드릴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4에서 8석 까먹으면 55에서 65석을 먹고 시작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90석을 먹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펼치라고 굳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으면 말하자면 고급평론스럽게 하면 사실은 저급하게 해드렸어요. 소위 비수도권에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게 방치함으로써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은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무현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왔었는데 그때는 정치와 정책 영역의 문제였다면 2010년대 이후로는 이게 결국 선거 전략적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를 보수정당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그거를 박근혜가 세종시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젊은 인구를 부산이 수도권으로 빨리면서 울산이 경남이 빨려먹히면서 거기서는 의석을 지켰지만 경기도에서 계속 잃기 시작하는 구조가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논의를 거둬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K, PK만 지키면 우리가 항상 다수당이니까 이건 소위 최병천식으로 하면 우린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니까 헛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걸 해설을 해야 될 평론가가 오히려 그거를 선동하고 소위 자기 진영, 진보 진영의 아저씨들한테도 그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반박이 가능하군요. 그럼 이 평론 그 대비에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헬마의 정치평론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 지역 구도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평론가가 잘 해석했죠. 그러면 22대 총선의 랜드마크는 이천하고 춘철화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바뀌고 얼마나 보수에 불리해져가는가 저는 이번에 최병천이나 엄경연 같은 비평가들한테 같은 직업을 공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났던 게 너무 게으르게 나랑 같은 출연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비평가들이 혹은 저보다 선배들 중에서도 잘 평론에 있어서 실력이 좋은 분들은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강남권이 다르고 인구구조가 다르니까요. 한강벨트가 다르고 그리고 노원이나 강북구나 이런 곳들의 외곽의 인구구조 변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구구조의 변동이 이를테면 이번에 도봉갑처럼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 그러면 기존 텃밭하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이를테면 연천에 수도권 전철 1호선에 여기 생겨서 개통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말씀하신 이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생긴 지 10년이 넘어서 벌써 이제 젊은 인구 그리고 젊은 부부 인구가 자리를 잡습니다.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공단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화성 평택은 옛날 같으면 원유철하고 서청원이 꽉 잡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안성만 버텼겠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찬민이 7%를 이겼던 국민의힘 정찬민이 7%를 이겼던 용인갑 이번에 이원모를 강남에서 뽑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구라고 갖다 꽂았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용인 5군데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표나 구조의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거를 이제 살펴볼 어떤 성실함도 없고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사람들을 낚으면 된다는 분석이 결국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최병천 씨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자기 책을 제목을 따가지고 지는 정치학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는 정치학을 하고 있고 내 책은 이기는 정치학이다. 이기고 싶으면 내 책을 많이 살아. 만관부다. 만관부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2008년 이후에 최대 참패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70석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때 84석이었죠. 말이 됩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 일단 당대표가 다시 손학규가 돼야 되고 김한길이 아직 그 당에 있어야 되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그냥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말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막 떠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기는 정치학을 냈을 때는 양쪽에 팔아야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민주당이 5석 차로 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조금 과격하게 하면 20석 차로 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로 하면 28석 찬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월 26일이 되면 50석 차 패배로 곱하기 10을 합니다. 아 에스컬레이팅. 민주당 110석이 돼요. 내가 한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갑자기 110석이 됩니다. 5석 차로 질 거라고 했다가 50석 차 패배로 바뀌고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밌는 것들을 쏟아내시는데 1월 말에서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50석이 늘어납니까? 한국은 여기서도 반복하죠. 보수우위사회다. 옥장판 장사꾼들이나 점쟁이들의 어떤 그리고 휴거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믿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한국은 보수우위사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도대로 하면 진다. 2011년 12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진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 총선 5석 차 패배 예측이 지금도 동일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본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이유가 뭐냐. 2월 26일. 2월 26일이요. 저희가 책에서는 긍정부정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예측했는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5석 차 패배고 민주당 139석. 이때 최병철 씨를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부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예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쁜 시나리오상으로는 국민의힘 156석 민주당 127석입니다. 국민의힘 단독 과반이죠. 현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산, 우산, 경남과 충청권 상황이 더 나빠졌고 더 나빠졌대요. 왜 나빠졌는지는 특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상황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아마 여론조사에 기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의 의석이 160석 초반 민주당이 110석 중후반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된다. 이걸 읽은 대통령은 이종섭을 빼돌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야 딱 그때네. 야 이긴데 너 뭐 할래 보조대상 야 쟤 민주연구원 출신이야 인마 자식이 말이야 틀린 말하겠어 믿어 믿어 새끼야 이거 내부정보야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제가 이 계산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남천동에서도 얘기했거든요 호남에 호남과 제주의 선거구가 31석 또 그 얘기 또 나오는 거죠. 기본구도 대구 경북과 강원 선거구 그러니까 호남에서 제주를 추가를 했고 영남에서 강원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강원 선거구가 33석이다. 각각 진보 보수 절대 우수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뭘 가정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 다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40석이 있는 PK에서 보수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각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적에서 승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보가 35석 이상을 밑지고 들어간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계산도 너무 비평가답지 않은 엄밀하지 않은 계산 그러니까 대충 퉁치거든요 지금. 이거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술 먹다가 야 야 해보자 야 어? 부산이 몇 석이야? 그러니까? TK가 몇 석이야? 대충 계산해봐. 일참 되잖아. 그냥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야 잘 봐라 내가 숫자로 떼줄게 호남하고 제주의 하면 31개지 TK하고 강원 합치면 33개야 그러면 양쪽 다 가져갈 거냐 또이 또이지 그러면 어? 야 또이 또이잖아 그럼 뭐가 남아 PK 남지 야 PK가 40개야 어?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5개 갖고 간다 치다 35개를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무슨 대화냐면 야 1차 4만 5천원 나왔지 2차 3만 5천원 나왔지 4차가 4만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또이 또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약한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동시에 70%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만 간신히 1당 또는 과반을 하게 된다 수도권이 지역색이 약한가요? 아 이거 이게 틀린 진단이라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70%요? 어 지금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85%를 얻었고요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퉁치는 식의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게으른 분석인 것이 70%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치 숫자를 계산해본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계산했으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최병천처럼 안 하고 뭐를 했냐면 각 지역구를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이건 총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포천, 가평 지역구가 다르고 이천 지역구가 다르고 화성시 갑을병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그걸 더해야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를 뽑는 겁니다 우리가 총선 데이터 센트럴을 왜 하는데요? 바로 그거죠 그 평론을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딴 데 시간을 쓰자 그랬다가 하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간을 안 쓰고 우리만 쓰면 된다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안 들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툭 후려쳐가지고 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2차 3차 계산 끝났지 그러면 네가 5차를 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야 이게 그거 잘하는 새끼 꼭 있어 개편에 들러붙어야 돼 근데 취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지금 와서 계산해보면 나만 12만원 썼어 답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새끼 안 쌌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웃기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책을 쓸 당시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각각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이 예측도 틀렸지만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대충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충청권에서 10석 국민의힘의 18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근거는 없어요 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죠 민주당 21석이고 김종민 1석입니다 그리하여 75%입니다 충청권 의석이 그러니까 22대 6이 됐거든요 네 지난번 20대 8보다도 넓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병천식으로 되면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게 제일 이상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8석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천도 같이 넘어간다 이게 뭔 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이게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봤잖아요 어물쩍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천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적지의 어떤 정치적 성향 혹은 부모의 정치적 성향이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이것도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엄밀한 검증이 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장권 안에 있다라는 정도의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평을 할 때 핵심적인 근거로 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죠 네 그럼 그런 얘기 이번에 충청 특히 충북 충청권에서 제가 보는 랜드마크는 증평진천 음성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 시간 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행복도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표심에 정말 사는 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이런 거 한 번도 고려 안 해봤죠 이 사람은 안 해봤죠 증평진천 음성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22대 6이 나왔는지 이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니 배드타운이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선거구가 그렇게 된 거대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행복도시의 영향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일터와 사는 곳의 어떤 차별점 그런데 그게 심지어 지자체 권역권을 벗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를 종합 고려를 해야 비평을 하죠 그리고 인천은 아예 다른 얘기고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최근에 한국정치비평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를 때 충북 북부지역 충남 북부지역을 범수도권으로 엮는 시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연담 도시화의 문제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것도 엄밀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젊은 인구가 그쪽에 도시 권역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왜냐하면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나서부터 지하철 1호선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시화가 진행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적지가 충청권인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사니까 충청권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부모 말을 들은 그 다음 세대들의 인천 시민들의 유권자 성향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이거는 줄다리기잖아 대단합니다 삼국지 땅 따먹기 같은 거 그러니까요 삼국지 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분의 어떤 욕망 혹은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대상들의 욕망과 연결되는 게 결국 한동훈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이 맞았다 맞다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그 욕망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그 다음 대목입니다 분석이 달라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고 기자가 질문하죠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얘기한 걸로는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기자는 아주 제정신이에요 다른 이유가 또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중진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낙동강뱅티를 꾸렸다 그거 한동훈 전략이죠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을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 갑에 보냈다 그리고 경남지사 출신 김태우 의원도 민주당 김주관 의원의 지역구로 보냈다 그런데 그 무렵 민주당 주류는 친문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명행사 때문에 민주당은 어려워졌고 국민의힘은 현역 다선의 희생을 요구하고 뭔가 벨트 비스무리한 전략 같은 걸 짜면서 이게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무리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소위 비명행사는 주로 어디서 일어났느냐 스토권에서 일어났다라고 저쪽에서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경선에 의한 결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거랑 낙동강벨트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안민속이 떨어지다니 그는 친명이라지만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 말 갖다 붙여봤어요? 정치권 오타코들만 아는 게 말하자면 아산갑 이번에 아산갑 저희같이 오타코들 항상 주목했던 게 원래 2020년 총선에서 아산갑은 민주당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선수도 좋았고 복귀왕전 시장 그리고 거기 도시화가 많이 됐고 이번 국면이면 자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거기 이명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인물변수죠 네 다선 이명수가 버티는 바람에 아산갑이 안 넘어왔는데 아산갑의 이명수를 한동훈이 컷오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반에 조금 저항했어요 나 무소석 나갈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중간에 뭔 얘기를 들었는지 드랍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명수를 제끼버렸으니까 네 부산의 국민의힘 지휘층에서 반발하면서 난 서명수 못 찍어 이렇게 됩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문석 김준혁 이슈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이슈가 총선의 핵심 화두가 돼서 구도를 흔든다라고 막판에 조중동이나 거기에 협력한 평론가들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얄팍한 게 한 주에 있는 기분 나쁜 말 몇 마디 기분 나쁜 행실 몇 가지로 그동안 있던 정치 정가의 모든 결과물을 무시해버릴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선거의 대의 앞에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인들이 그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1년 내내 정권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양문석 이상하다고 전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양문석 평가하는 총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결국 전략 단위에 대한 해설을 할 거면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에 김용민 후보의 노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총선 전후에 가지고 이택스 리얼미터 대표 같은 전문가들 소위 깜깜이 기간 동안에 표심 변화를 데이터로 입증을 해서 김용민 이슈의 선거 영향은 총선 전체 구도에는 일단 영향이 없고 해당 지역구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사실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 이명수가 컷오프된 거를 부산의 연재구에 사는 유권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실 기억 안 나요 방송하면서 우리도 그 정도면 까먹걸거든요 이런 얘기를 비평가가 중앙일보 인터뷰 뭐 CBS 인터뷰 이런 데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제가 다른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천의 논란은 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 불복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왜 출고조사를 땡치기 전에 발표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성 있는 기사를 계속해서 선거전에 내보낸 언론인들은 그걸 그냥 틀렸다고 말해도 되는 거냐 물론 지금은 최병천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젊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 조선일보의 레토릭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소위 낙동강벨트의 현역 중진의 지역구 이동 배치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주장이 그때 팽배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다른 그런 비평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헛소리하지 마라 가 좀 아는 비평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한동훈 같은 책상물림들이 지도펼쳐놓고 테트리스식으로 공천을 생각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갑 같은 꿀지역구에서 꿀발던 서병수를 전제수한테 갖다 붙이면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지역을 분석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를테면 창령에서 밀양창령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한 조혜진을 꿀빨았던 꿀빨았고요 즉 경쟁력 없는 그리고 뭐 지역의 특성이 전혀 다른 김해로 갖다 놓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김해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지역구에 당원들부터 난리쳤잖아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밀양은 경남으로 행정권역이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경남 문화권도 아닙니다 밀양은 심지어 사투리조차도 경북에 더 가깝습니다 표심은 tk죠 표심 tk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양에서 고등학교로 나오면 경북대를 갑니다 경남대를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막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이죠 낙동강 벨트에 현역 다선 중진들을 희생시킨다 이 희생 서사가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이다 게다가 이 사람들 네임벨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웃기는 소리예요 서병수는 부산시장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조혜진을 김혜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안 읽으려고 하고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있다고 그 독자층한테 얘기를 해줘야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끼워맞추는 비평을 하는 거죠 이쯤 오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엄경영도 오늘의 최경촌도 사실상 특정 진영을 위한 제사장들이에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고마고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상어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심지어 29 데이즈도 기획전을 뜯어냈습니다 저희가 네 안그래도 좋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할인을 뜯어왔습니다 할인을 뜯어왔습니다 봄맞이 29 데이즈 기획전입니다 일단 반값 생리대는 안그래도 반값인데 진짜 웬만하면 절대 안 깎아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10% 할인을 받아 냈어요 10% 할인 그리고 유기농 생리대는 30% 할인 드림핏 입는 오버나이트는 40% 할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와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한 신환경 신물성 섬유 인증을 받았고요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로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의 책무를 다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회사 세일 뜯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의 PD처럼 평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할 거라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의도가 너무 선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장사를 무슨 낭만인 줄 아나 라고 비평을 했지만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며 여전히 활발히 기부를 하고 있는 저는 29 데이즈의 최병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회사의 29 데이즈 세일을 액세스몰에서 챙겨보시고요 액세스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아산 가압은요 덕후들은 애초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정말 몇 표 차로 졌다는 걸 복귀항 당선자가 7백 몇 표 차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수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뭐 대단한 슈퍼스타가 오나보다 라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이 오길래 아 신경 끄자 저기 이겼다 신경 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 비대위원장과 최병천 씨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 136석 어 역전됐어요 네 조국당 14석 이렇게 갑자기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10석 되라고 그랬잖아 갑자기 30석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만에 아니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나 아니 이게 보세요 1월 중순에는 5석 차로 민주당이 진다고 했다가 2월 말쯤이 가면 50석 진다고 했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이 1당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폭이 한 1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한 게 그렇죠 이게 뭔 이게 뭔 선거 예측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부터 일단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출연료 좋고 인쇄 좋죠 대신에 자기가 실수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하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도 독자도 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걸 너무 안 보시네 그때 그때 이런 그 사기성 점쟁이들의 주요 덕목이죠 필수 덕목이 뻔뻔함입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뭉개고 갑니다 자 어떻게 뭉개고 갔는지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지 라고 내가 궁금해할 때 네 최병천 씨는 자기의 변절을 네 죽은 적도 없는 정권 심판론의 부활에서 찾습니다 아 정권 심판론이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정권 심판론은 없다 왜냐하면 경상도 의석이 많거든 자기가 그렇게 선언했었잖아요 자 3월 29일에 이제 총선 직전으로 옵니다 여름전이에요 아 그러네요 바짝 다가오니까 갑자기 조국 혁신당 돌풍과 정권 심판론의 부활 부활 그치 이때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가시화 됐었죠 제목이 정권 심판론의 부활이에요 언제 죽었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정권 심판론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뭘 부활을 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욕먹을 걸 아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이분이 제가 사장 남촌동에서 개혁을 한다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아 원래 그런 분들이 셀프 검색 많이 하시고 아 저하고 또 이제 공통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통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 제가 있어요 어쨌든 3월 29일에 정권 심판론의 부활의 이후로 조국 혁신당 돌풍이라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비평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돌발 별수를 아이고 다행이다 저거라도 있어서 가져오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갑자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죽었다면 지지율 크로스가 한 번 있었어야 했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한 번도 지표도 보지 않고 대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국 심판 조국 혁신당을 왜 끌고 오느냐 뭐 좋아서 끌고 왔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재명 덕분에 정권 심판은 부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없었던 걸 가져오는 거죠 경향신문을 위한 변명 경향신문 여전히 진짜 훌륭한 프로젝트 많이 하고 전통이 이래저래 바뀌던 회사치고는 진짜 전통이 있는 회사 같은 저널리즘을 아직도 참 보여주는 예전보다 더 나아진 언론사입니다 다만 어떤 국장님이 이런 칼럼 코너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칼럼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작년에 슬픈 소식이 올해 슬픈 소식이 들렸더만요 매출 한겨레가 역전했다면서요 경향한테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최병천 소장을 갖고 온 이유 중에 나도 이 21세기 진보라는 이 타이틀 전 진짜 매우 수치스러웠는데 21세기 진보라고 타이틀을 달았을 때는 새로운 진보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저씨들이 왜 이 아저씨한테 혹해서 이렇게 21세기 진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최병천한테 붙여주게 됐느냐 이 사람이 기존의 한국 진보 진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프레이밍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좋은 불평등 타이틀 같은 겁니다 기존의 진보 진영이 주요 어젠다로 내세웠던 것들을 그냥 뒤집으면 마치 윤서인이 새로운 역사를 발견한 것처럼 굴면 그게 뭔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하듯이 이분이 역사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건 진보라고 부르지 않고 좋은 대체 용어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습니다 사쿠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뭘 진보라고 불러 아니면 뉴라이트든지요 그렇잖아 그런 타이틀을 달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3월 20일에 민주당 142 국민의힘 136으로 민주당 단독 1당을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꾸셨죠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4월 5일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아 여론조사의 분위기는 더더욱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음 제가 최병천이었다면 좆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아 선거 끝나고 나면 개쪽 팔릴 것 같고 일거리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말을 바꿉니다 음 보수적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의석수는 단독 과반으로 상승을 합니다 아 답변 기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답변을 하면 되는군요 페이스북의 마법이죠 아 계속 고치면 됩니다 고3 청취자 여러분 수능을 이렇게 치르면 아무 학교도 못 갑니다 그냥 1, 2, 3, 4에 다 OMR을 끊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술자리 게임에서 업앤다운 하잖아요 네 업앤다운인데 답변 기회가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아 무시무시합니다 이분이 이때 민주당 지역구 기준으로 110석 플러스 알파를 예측합니다 지난번에는 75석도 힘들다더니 불과 두 달 만에 완전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글을 뭐라고 썼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맞았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200이었다가 190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론조사보다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결과가 맞았다고 해서 풀이 과정을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맞혔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였죠 하지만 아마 최병천은 한 2, 3주 내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안 하던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여론조사가 하나요? 보통 안 그래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직전 몇 개의 선거를 본 다음에 그 투표율에 맞춰서 보정하는 기술은 있어요 요즘 기술 있죠 AI가 보정을 하던데요 그거 보정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짤 때는 해당 지역구의 인구 구조 비율에 맞춰서 그리고 그게 1번 원칙입니다 그렇죠 표집군을 짜는 게 1번 원칙입니다 인구 구조 어느 여론조사가 이번 총선에 벌어질 투표율을 예측을 해서 걸 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깜빡하면 최병천한테 속아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걸 보정한다는 건 예측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고등층일수록 투표율이 더 높다 1987년 민주화의 또 87년 이후를 또 얘기를 합니다 9번의 대선과 8번의 총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얘기 드렸죠 87년 이후에 9번의 총선과 8번의 대선은 거의 다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1번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거길 틀렸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나가도 틀립니다 연령별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은 2% 정도 빼고 봐야 되고 국민의힘은 2% 정도 추가해서 봐야 된다 무슨 기준으로 그걸 잡는 거죠? 아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2% 정도 여론조사에서 빼야 되고 국민의힘은 2%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조금이라는 느낌을 2%니까 이번에 여론조사를 같은 여론조사 대상을 상대로 오랫동안 진행했던 MBC 그거 프로젝트 주도했던 기자가 이런 거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령별 보정치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잘못됐고 저런 게 잘못된 지적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되게 설명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거면 일단 근거가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표율도 말하자면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한국의 젊은 층 투표율도 총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엔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대별 투표율이 결정적인 영향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기엔 총선 직후 4.15 총선 직후에 한국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입니다 4.15 총선 2020년입니다 4.15 총선 60대 투표율 80% 찍고도 보수 정당이 완패했다 투표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애초에 총선은 대선하고 다릅니다 대선은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의 총합을 겨루죠 그러면 전국단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근데 지역구별로 인구 구성이 다 다르고 투표 성향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에요 본인이 지적한 오류를 본인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 어딜 가거나 2% 노인이 더 있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 이게 뭐냐면 설명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있는 겁니다 아저씨들이 속는 게 뭐냐면 이 숫자들 이 구도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속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주장을 한 다음에 근거를 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주장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지난달에 요파씨에서 이경혁 작가하고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포춘텔러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위로다 위로 위로밖에 안 하... 이게 노래 다 틀리니까 기능이 위로밖에 안 남아요 뭐 중앙일보 구독자를 위로하는 인터뷰인 셈이죠 치열업 하는 거고 투표 포기하지 마세요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번에 많이 틀렸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틀렸다 저도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정한울 위원이 한국일보에 기고했었던 그 칼럼 후반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었던 거 근데 그때는 너무 일괄적으로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았는데 그거랑 최병천의 평론이라는 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실합니다 결국 이 최병천의 평론은 무엇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최병천 평론가의 평론과 상관이 있는 건 2월 27일 날 본인이 한 평론입니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그렇죠 이것하고밖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앞에 했던 얘기에 대한 또다시 변명 레거시 미디어 얘기할 거라면서요 레거시 미디어를 오래 들여다보신 정덕들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레거시 미디어가 엄경영과 최경영을 주워 섬겼는지 최병천을 주워 섬겼는지 이번 봄에 이번 초봄에 들어서 말입니다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분석해보니까 이것의 쓰임새는 뭐? 제가 야구장 가서 부르는 응원가랑 똑같아요 위로와 격려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응원가를 팩트체크한 거예요 이정호 선수 우리 팀에 계실 때 응원가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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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라거든요 그럼 하루에 4안타를 날려야 그게 참이 돼요 우린 지금 그걸 팩트체크한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없는 얘기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평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장르 주술입니다 인거죠 기우제고요 기우제고 그래서 이분들이 평론가라기보다는 점쟁이에 좀 더 가깝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결과적으로 조중동이 붙여둔 업문어 타이틀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어차피 점쟁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만에 헬머스 코너가 엄청 길어지네요 우리 지금 반에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자 저의 주제의식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평론가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가 이 부족한 평론가들을 왜 이렇게 좋아했나가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결론을 뭐 딱히 많이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분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 등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머스니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Thank you I, D, W, K I, D, W, K